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강사 이상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시험이 얼마 남았습니다 다들 이제 이 마지막 짧은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다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고민한다고 해결될 건 아니고 일단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아직까지 시간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퀘스트는 슬기로운 막판 뒤집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슬기롭게 이 난관을 극복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보통 이제 시험에 이렇게 마지막에 급하다 보면 사람들이 새로운 교재에 자꾸 눈독을 들여 이 새로운 교재 봐봐야 익숙하지 않은 거거든요 오히려 독이 된다고 절대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재는 그 자체로서 혼란인 거죠 엄마야 이런 게 있네 몰랐지 어 이거 뭐야 아는 건데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새로운 교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험생은 항상 막판에는 본인이 늘 보던 교재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지렛갈기를 통해서 그 준비작업을 해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발을 정차 서가면서 내가 모르는 문장이 어떤 건지 어떤 쟁점을 모르는 건지를 한 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막판 뒤집기 하는 것은 본인의 교재에서 가장 체크 많이 되어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 하나씩 보시면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아 어떡하나 지금까지 지리까지 한 게 없다 이건 뭐 본인 탓인 거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막판 뒤집기 이건 뭐냐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은 문제집에서 틀린 지문들 있죠 틀린 지문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해설 편에서 왜 틀렸는지 단어가 나와 있죠 그런 거 하나라도 챙긴다면은 그나마 막판 뒤집기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시험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다들 마음이 급해 그래서 스피디하게 많은 양을 보려고 한다고 전부 다 보려고 한다고 전부 다 봐집니까? 우리 뭐 장사 한두 번 합니까? 여러 번 해봤지만 전부 다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경에는 전부를 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즉 100개의 쟁점을 어슬프게 보는 것보다는 10개의 쟁점을 확실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스피디하게 빨리빨리 보지 마시고 단 하나의 쟁점이라도 정확하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더 필요한 겁니다 특히 행정법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한 판례가 많고 최신 판례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갑자기 쏟아져 버리면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도 딱 혼란스러워가지고 틀이 깨져버립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천천히 많은 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양이라도 정확하게 보시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근데 혼자서 전부 다 보기도 힘들고 시간은 많지 않고 보긴 해야 되겠는데 마음은 불안하고 이럴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렇습니다 파이널 특강인 거죠 이거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리가 돼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파이널 특강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그렇죠 길지 않다는 거지 길지 않으니까 짧은 순간에 전 범위를 핵심만 요약해서 바로 챙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전부를 다 보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동안 공부한 게 있으니까 설마 다 까먹겠습니까? 다 모르겠습니까? 아는데 불안해서 또 보게 된다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잘 못 찾는 거지 그걸 찾느라 또 시간 다 보내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학원에 여러 가지 파이널 특강을 활용하시면 거기서 강사들이 최선을 다 정리해 줍니다 그렇죠? 그런 게 바로 강사 역할인 거죠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널 특강을 통해 가지고 남아있는 시간에 중요한 쟁점 몇 가지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만 잘 정리해 주셔도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막판 뒤집기 전략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 제가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제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이런 문장이 있고 그 다음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간접강제가 허용된다는 문장이 있는데 늘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게 같은 문장 아니냐 같은 문장 아니라니까요 왜 같은 문장이 아닙니까 자 첫 번째 뭐죠? 제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간접강제가 허용되느냐 허용됩니다 2번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반대라고 근데 무효란 말과 간접강제란 말이 있으니까 같은 문장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많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문장은 뭘 뭐냐면 간접강제가 허용되는가 문제의 출구가 간접강제죠 그럼 간접강제가 언제 됩니까? 하는 것은 간접강제 그렇죠 요건인 거지 그래서 그래서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1심 수소 부분에서 당사제 신청에 따라 손해배상을 명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간접강제 요건으로서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할 때입니다 처분을 하지 않을 때 근데 그 말은 말 그대로 처분을 하지 않을 때 처분이 없을 때입니다 처분이 없을 때 간접강제가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처분을 했는데 처분이 무효인 거야 재처분이 무효인 거야 그때도 간접강제 즉 손해배상 할 수 있습니까? 된다니까요 이거는 허용된다니까요 자 근데 이걸 착각하시는 것이 어? 무효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왜? 무효는 처분이 없으니까 와 이건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처분이 무효인 것은 말씀드렸죠 처분의 외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무효인 것도 처분의 외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문제가 됐겠지 그럼 재처분 했지만 무효인 것은 처분이 있다고 봐야 되느냐 외관이 존재하니까 아니면 없다고 봐야 되느냐 무효니까 이게 논란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국민의 구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간접강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재처분을 했지만 그것이 무효인 경우도 포함을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시험에서 뭐로 나옵니까? 취소 판결 기속력에 위반한 처분도 이렇게 나오죠 기속력 중에서 반복금지호 위반하게 되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되죠 그래서 기속력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도 간접강제는 가능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은 무효도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헷갈리지 마시고 두 번째 문장은 무효가 허용된다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무효 확인 판결이니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소송에서는 재처분의 문은 인정되는데 불행했을 때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허용된다 틀린 겁니다 1번은 맞는 거지만 2번은 틀린 겁니다 차이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뭘 묻습니까? 그렇죠 간접강제가 어떤 소송에 적용되는가를 묻고 있는 거야 어떤 소송에 적용되는가 그것은 취소 소송일 때 적용됩니다 무효 등 확인 소송에 재처분의 문은 주용되지만 간접강제는 주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판례가 유추 적용을 부정한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간접강제 적용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취소 소송일 때는 간접강제가 적용되지만 무효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판과 다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소송입니다 지금 소송 그래서 그 다음 1단계 시소 판결이 났을 때 간접강제 제도가 적용되는데 그 다음 간접강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분이 없거나 처분이 무효이거나 이걸 포함한다는 거죠 처분이 무효인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1단계에서 무효인 경우는 간접강제가 안 되죠 2단계에서 간접강제를 하기 위해서 무효인 경우는 되죠 무효인 게 안 되죠 무효인 게 되죠 이렇다니까요 이 두 가지를 구별을 못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간접강제 적용 요건과 적용 범위를 구별하지 못하시면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다 와해가 돼가지고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빠르게 많은 것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양이라도 철저하게 꼼꼼하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시험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객관지 시험이란 것은 빨리 풀어야 되죠 빨리 푸는 핵심이 뭡니까 지식의 정확성이거든요 지식이 정확해야만 1번 딱 틀렸다 2번을 안 봐도 되지 3번을 안 봐도 되지 그럼 시간이 줄지 당연히 그래서 행정법 20문제는 그렇게 문장이 길지만 실제로 푸는 것은 지문이 몇 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푼다는 거죠 그래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보통 10분 이내 20문제를 다 끝내십니다 왜? 다 풀지 않는 거거든 그럼 다 풀지 않으려면 지식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모다 아니다가 확실해야 된다고 그리고 1단계 문제다 2단계 문제다 확실하면 팍 찍는데 이게 불확실하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무효는 된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된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천천히 꼼꼼하게 체크하시거나 자신 없으면 파이널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남은 시간 잘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남은 시간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고민하는 시간 자체가 나중에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라도 더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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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